안녕하십니까 요사나무는 수령은 100년 가까이 됐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가브리 형태의 대표적인 연못같은 데나 검사면이 밑에서 이렇게 위로 보시면 훨씬 더 아름다운 구성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파리 배열이 다지 배열이 잘 되어있고 살이나 이런 부분도 잘 정렬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피가 아주 빨갛게 홍피라서 잘 발달되서 깊고 그리고 붉은 피를 보실 수가 있죠 그리고 키는 2m 내외라서 아담한 정원에 심을 수 있고 제 키가 180정도 되니까 2m 살짝 넘어요 가격이 1000만원 정도이고 운반 10대까지도 해드릴 수 있습니다 가격도 저렴하고 요런 나무면은 경기도 이론이나 서울 같은 데서는 두 배를 져도 사시기 힘듭니다 좋은 나무라서 추천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로 2 2 감사합니다.